네 지금 안홀동 선생님께서 도라메 공원에서 지금 뭐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날 불러! 날 불러야 돼! 자 안녕하세요 안홀동입니다 자 오늘 그 선영이 제자 선영이가 쿠키TV에서 에스의 법칙 에스의 법칙 촬영 있는데 까메오로 출연해서 여기 왔어요 근데 날씨 너무 좋고 오늘 촬영팀들 저기 지나가시는 촬영팀 한번 찍어주시고 저분도 찍어주셔야 되요 지나가는거 예 이렇게 더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맛보기로 보내드릴건데 이게 쿠키TV에서 밤 11시 안되는데요 이게 그 방송 틈틈이 나간다니까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선영이의 멋진 모습 지켜봐주시고 한마디 하시죠 에스의 법칙 비법 공개합니까 오늘? 네 비법 공개하니까 여러분들 많이많이 받으세요 네 그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